새벽시간 광주의 한 호텔 입구. 의자에 앉은 한 남성 앞으로 경찰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12 신고를 직접 요청한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는데 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거 허는지를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무서운 것들이죠. 소수가 함께 모여 투약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마약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됩니다. 실제 트위터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봤습니다. 마약 판매상과 접촉 가능한 텔레그램 계정이 끝없이 안내되고 각 계정에는 마약 종류부터 가격까지 상세하게 기재됐습니다. 전국 배달 가능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는데 계정 곳곳에서는 실제 마약을 건네받은 이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약 거래의 장이 되는 SNS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판매 유통책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SNS로 판매 광고를 하고 구매자를 접촉을 하고 코일로 받는다거나 계좌로 받는다거나 완전히 비대면성으로 하는데 진짜 판매체를 잡기가 쉽지는 않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마약 범죄.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